반갑습니다 유림부 친구들 해외연론사들 피셔라칼리야나만큼은 척에 비견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병가가 부담스러운 남자 견손남 젠탑입니다 위브님이 전두엽 기능을 상실하셨나보네 피해주시고 생력이 썸? 저 젠칼린거 몰라요 응 이건 녹탄바이요 끝까지 해 이게 섹스머신젠탑아이겠나마 어머 오사해 제 눈보다 손이 빠르고 제 눈보단 주지가 빠른 편이거든요 반가루봉봉 아지르가 제 앞골이 써서 이거 먹으면 승기 잡는거에요 아니 그까지 빠생 진짜 에이스겜제 너무한데요 독턴이 저한테 감정 있는거 같은데요 저는 그 감정선을 바로 이용해볼게요 18맞다 잊을까요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면 쓰나 아하 어 저저우 위급할 때 친구 부르던 차나에 처죽여십새끼 야라이 상치대가리녀 나 그냥 딱 떼세요 어딜 싹바가지 없는 년이 비겁하게 싸울 때 친구를 부르고 있어 학창시절에 저랑 친구 앞니 두개 꼽아다가 교복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물만 꺼지면 한 명씩 나가 떨어지네 제드가 정말 많이 죽긴 했네요 어 절기 감정적이신 분 한 분도 계시는데요 제드님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좀 되라고 신년아 이랑 W가 없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진짜 개전타봐 위급상황에서 제드에게 배드립을 치려면 여기서 뭐라도 보여줘야돼 아 저예요 아 불쌍 탑에서 이렇게 억가당하면서 붙어주는데 계속 싸우고 드립네 적당히들하세요 진짜 아니 캡틀린 무슨 웃음별마냥 배드립 벨 누르는 것도 아니고 휜 찍으면 배드립 날아올거 하면서 왜 자꾸 찍는거예요 저는 리본벨 누를게요 이 친구가 제 길딸머신이거든요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제드님 아니 밀푸충이세요 왜 자꾸 오만 남의 어머니를 찾으면서 입맛을 다시시는거죠 진짜 드디어 끝낼 수 있는건가 다워만 쳐요 그냥 넣을게 18인게 섹스지 아우 힘든 싸움이었던 만큼 잠시 일인타임 좀 갖고 올게요 아까 말라 옮기면 오늘만큼은 밀푸거든요 이번 판은 비오라로 어떻게 다리윗수를 카운터 칠지에 대해서 가르쳐드릴건데요 뼈방패 빼주고 시작할게요 면산 그냥 호꼬블린 똑딱은 년이 선을 넘으시네 18뜰까요 원감하게 부숴주시고 표식이다 이놈아 하하 아우 저 요즘 너무 잘하는데요 야 웨이브 이쁜거 좀 보세요 저는 진짜 여자의 쓰라인 이런거보다 저런게 더 좋다니 어 그거 맞아요 다리우스 안보인 아 불쌰 제발 다리한테 길만 주지 마시겠어요 어우 이쁘게 죽으셨네 하하 아이고야 다리우스님이 눈치를 보시네 경험치라도 먹고 싶다 이 심보예요 다리님이 이쁜 여자셨으면 심보증포 한번에 제가 경험치가 아니라 길도 드렸겠죠 못생기셨으면 지지세요 어 절개의 위신님 플래시방울 타라 우와 18 아니 무리해서 가정가지 말고 갱각을 보라니깐요 그 말씀 좀 지나치신거 아니에요 다 스노우볼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저희 입장이 뒤바뀐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야리세요 씹새끼가 사람 멱살을 끌어당기네 남자의 싸움의 굴을 지피셨으면 끝까지 해야겠죠 피지님 서둘러줘요 다리님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렇지 그거에요 아하 막타 제발 아우 까비요 깐죽대지 말라니깐요 사랑성격 뻔히 알면서 건드네 아니 윌리엄 길망몬데 아우 저 내 표식 1초만에 잘 터뜨리는데 민현어 까당할 뻔했네요 제가 또 플래티넘 데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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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찌랄 떨지 말고 대세요 그냥 1초 표식대라고 씹냐라 18 벽 붙지마 한 명 얼른 칠하고 기사대기 치기 전에 아 누구년이 지금 나한테 W를 쓴거에요 1초 표식 실험체 되고 싶으신가 잠시만요 마오무빈이 이상한데요 흠 자존감 떨어지게 너무 멀아진 마시죠 이래봬도 명색이 플래티넘왕 퇴자인데 어휴 제일 심한 개치를 넘어서 저도 한술려버렸네요 그리고 섹스 아 아 아 아 아